안녕하세요. 순편지의 에코백입니다. 네, 좀 전에 완성했고요. 네,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양면으로 재밌게 하려고 이렇게 만들었거든요. 뒤쪽에는 이런 파란색이 나오고요. 파란색일 때는 이런 걸 달면 또 예쁠 것 같아요. 그래서, 네, 가방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줬고요. 네, 이렇게 해서 겨울에 따뜻하게 들고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은 핑크, 다음날에는 블루. 어때요? 상큼하죠? 안녕히 계세요.